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은하고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어째서 안 하는 거요? 막 빠졌어요 아 그래 얼른 적어놔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사도ест하자 고사 turbulent 수년년 평일 가난 다령 가난 다령 저 장려 복이라 허는 것은 어이허면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북두칠성님이 복마련 허걸 허셨던가 복마련 허걸 허셨던가 삼신채왕님이 삼신채왕님이 집자리에 따라오고 질주구 집자리에 따라오고 질주구 따라오고 질주구 따라오고 질주구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명과 수복을 명과 수복을 명과 수복을 질주구 시작 질주구 복이라 허는 것은 복이라 허는 것은 복이라 허는 것은 조금씩 부따칠성님이 북두칠성님이 복마련 허 communic 글쎄 complet 복마련 허 부 을 Medic 삼신 제왕님이 제왕 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주고 집자리에 떨어질 주고 병과 수복을 정지하느냐 병과 수복을 정지하느냐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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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은 어디 오면은 잘 타는고 북두칠성짐이 풍발연합을 하셨던가 북두칠성짐이 풍발연합을 하셨던가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죽어 따라오지 저거 명과 수복을 정지하느냐 명과 수복을 정지하느냐 겁나게 잘해보니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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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년은 가난이야 가난이야 잘한다 복두칠성짐이 풍발연합을 하셨던가 복두칠성짐이 풍발연합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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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제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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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이야 알 bedeutet 꽃순연허 가라니야 북기라고는 것은 오이 허면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 짐이 북발효를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다녀오실적 용과 수포를 정지하느냐 완전 잘하네 그러면 자백이 유울합시다 감사합니다.